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에 걸려가지고 역사님 맞으신가요? 예예예 미션 걸려가지고 왔어요 예예 라면이 오세요 라면이 오세요 라면이 오세요 라면이 오세요 라면이 오세요 뭐? 라면이 오세요 불당면 얘도 불당면 물어 불당면 사장님 여기 먹고 가도 돼요? 여기 먹고 가도 돼요? 사장님 먹고 가도 돼요? 마실 거 너 뭐 마실 건데? 아 연속된다 아 연속된다 이거 다 다 한 брос 네 뭐 안 마시나? 네 매운 느낌인데 이 편의점에 사람 옷으로 많아요 이 편의점에 사람 옷으로 많아요 왜왜왜 왜왜 우리 대의자님 또 챙겨 대의자님 챙겨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대의자님 챙겨 감사합니다 4600원입니다 대의자님 챙겨 감사합니다 이것이 거의 다풀이요 네 대의자님 챙겨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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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냈어요 이 편의점에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재미 없잖아 대의자님 길에서 먹겠습니다 형님 대의자님 길에서 먹겠습니다 형님 편의점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님 아니 편의점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길에서 묻겠습니다. 부끄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괜히 부끄러워했네. 저 한타 들고 와. 파란솔도 없어요. 누가 하세요? 네. 시 imaginar tio. 자, 오토바이 아저씨 이상해치라고 그러겠죠. 아니 밑에도 내려놔야지. 그렇지. 착착되어라. 스바루 맞춰. 차에 아줌마 이상해치다보고 있어. 차에 아줌마 쳐다본다 우리 쳐다본다 봐봐. 하나 둘 셋 하면 아줌마 쳐다보자. 차에 아줌마 쳐다보고 있거든. 하나 둘 셋 하면 쳐다보자. 하나, 둘, 셋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러면 경찰 신고하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아 아 아 그럼 쓰바람 들고 먹지 뭐시라고 간첩이라고 신고하는거 아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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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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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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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역전없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도 미션 미션 주셔가지고 뭐가 요소야 뭐 안들리나? 어머야 어머 이거 뭔 소리가? 뭔 소리가? 얘다 이거 뭔 소리야? 두나 형 술자나 두나 형 술 아 집이 여기입니까? 그래 몇 동 몇 동인지 알려줄까? 됐습니다 어? 됐다고? 아 괜찮네 107동 608호 아 예 107동 608호 아 힘인 줄 알고 별로 안 걸리네요 아 근데 노래 단 여자가 부릅니다 여자가 우리를 부르니까 뭐가 있겠노? 어? 아 유나님이구나 여자가 우리를 부를 일이 없다 착각하지 마라 혹시 불러도 길 물어보려고 부르는거지? 착각하지 마라 오 여자다 여자다 여자 병아 여자다 여자 여자 없는데요? 옆에 있네 서 바라봐 아 아 저거 살면 왜? 예? 저거 살면 왜? 다 끝났네 응? 다 끝났네 아 아 행진이 아니면 멀리 산다 나는 다 일로와 일로와 오 오면 폐지긴다 네 네 싸우면 니가 질걸? 네 병아 진짜다 응 어? 여기 좀 봐라 좀 보면서 가라 좀 여기 좀 보면서 가라고 네 네 니가 싸우면 질걸? 네 어? 여자 통축신인데 네 안 무섭다 안 무섭다고? 네 아유 오늘이 니 젊은 날 중에 멋진 멋진 날이 아니겠냐 밤이었으면 좋겠다 멋진 밤이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대의자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형씨 멋지시다 아 추억으로 추억으로 간직해라 이 말이지 네 어? 행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네 자 우리 대의자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안녕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의자님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가스정도 참을 것도 개거품 참을지 말고 갬비실 쳐다보지 마라 어? 어? 고개 돌리라 아우 힘들어 남이 먹고 있을 때 혜연 동생들 지나갔으면 돌았나? 스바롬아 대박아 이거나 처음이라 스바롬이 스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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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